제작 과정에서 어쩌다보니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기억나실거에요 옛날에 짜장면 영화 두개 같이 개봉한 적이 있었죠 북경만점하고 하나가 두개가 동시개봉돼서 저희들도 참 기가 막혔던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직 형을 못봤어요 근데 그 형을 만드신 권수경 감독은 제가 친한 저의 후배 감독이시고 그분 대신 제가 영화찍는다고 해서 대신 학교 강의도 맡아주는게 있었어요 영화찍는다고 하네요 그게 형인지 몰랐어요 저도 저는 이미 작은형을 찍어놓고 널널널라고 시간 널널면서 대신 맞춰둔건데 쥐는 가서 형을 찍고 있더라구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고 공간복도 지금 놀랠거에요 자기랑 같이 업혀가는 영화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가 먼저 태어난거죠 큰형이죠 작은형이 아니라 저희는 이게 2012년에 영준이 제작지원을 받은 작품이라서 국가에서 공인한 큰형입니다 그럼 그럼 여러분들은 그 그런 그 그 그런 그 그 그 그 그